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데 얼마 전에 30회 시험 합격하신 분들과 헤어졌는데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자, 계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박용덕 강사입니다 저는 8회 시험에 지금 시험이 1회부터 30회 시험까지 31번 이미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5년도 8회 시험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 합격은 1999년도 10회 시험에 합격했어요 6년 만에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옛날에는 그때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봤죠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1999년도 10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1년 강의하는지 21년 됐습니다 31회 여러분들 시험이 되겠는데 먼저 그러면 시험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시험 시기 시험 시기가 1회 시험은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82년도에 제가 대학교 85년도 85년도죠 대학 그때 저는 군대 생활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었는데 85년도에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 공부할 때 1회 때는 그래서 한자만 알면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8회 시험에서는 8회 시험이 아니라 1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1회 시험에 6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1회 시험에 너무 많이 뽑았죠 그래서 이제 2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서 2회부터 9회까지는 2년에 3천 명 선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1999년도 IMF를 맞이해서 김대중 정부 때 실업자 극복 차원에서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0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년에 3천 명 뽑던 것을 1년에 1만 5천 명 뽑았습니다 10회 시험 제가 그때 합격했는데 이제 많이 뽑아가지고 원래 1만 명 정도 뽑을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1만 5천 명 나와버렸습니다 10회 시험에 그 이후 10회 이후 지금까지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은 선발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2만 명 이상 선발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절대평가니까 인원수를 딱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 날짜가 1회 시험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10회 시험은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이게 응시 자격이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못 보고 미성년자 시험 못 봤습니다 그럼 미성년자 만 20세면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시험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날짜에 대해서 날짜에 따라 만 20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시험을 언제 보냐 이렇게 국토부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 날짜를 딱 못 박았습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지금 해마다 원래 일요일 날 받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로 바뀐 게 이게 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에요 주로 그분들이 일요일 날 종교활동도 해야 되고 돈 안 받고 감독 안 하겠다 감독할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시험도 2020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니까 24일입니다 어떤 분들 인터넷에 보니까 31일 날 시험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입니다 물론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그는 시험 날짜는 10월 24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1년 정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회 시험 때는 그냥 한자만 알면 다 합격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압으로 아마 지금 여러 선생님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서 지겨울 거에 똑같은 내용 계속 하는 거 알고 있는 걸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거 듣고 있는 거는 쉽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지금 두 달마다 계속 지금 11월 12월 하고 나면 또 1, 2월 또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서 재미있게 잘 듣다가 나중에 가면 아는 거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는 걸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아는 걸 듣더라도 만약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했던 분들은 더 괴롭겠죠 지금 다 아는 거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오늘 프린트 내드레스의 두 장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80점 이상 받아요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80점 이상 전 과목 제 강의를 모두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0점 못 받아서 불합격하면 제가 수강료 상당은 제가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단 지각조택 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업은 모든 수업은 다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수업은 그거 지금 내드렸는데 그거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암기한들 이게 1년 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그냥 수업할 때 밑줄 치고 찾아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볍게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저는 제가 할 때만 해도 2년에 한 번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1년 지나버리면 다 잊어먹어버리죠 배웠던 거 1년만 지나면 금방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합격 인원 조금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합격 인원은 1회 때 6만 명 선발했고 2회부터 9회까지는 2년에 평균 3천 명 그러면 1년에 1만 5천 명, 1천 5백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10회 시험부터 모든 전업 강사들이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전부 10회 때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2년에 한 번 시험 보니까 1년 놀다가 1년 강의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었죠 전문 강사도 없었습니다 9회 때까지는 10회 때부터 해마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전문적으로 강의만 하는 분들이 자 그래서 합격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 지금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2만 명 이상 선발을 합니다 근데 합격 인원은 2만 명인데 평균 2차 응시자 대비 30% 이상이 됩니다 합격률이 30% 응시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33만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1차 접수 2차 접수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중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동차 1, 2차 같이 원서를 내면 2명으로 잡혀서 33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능 시험을 어제 수능 시험 봤는데 수능 시험이 55만 명 시험 봤습니다 55만 명인데 결시율이 10%더라고요 55만 명 원서 내놓고 10%인데 우리는 결시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33만 명 정도 원서 접수 해놓고 2차 응시하는 분들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8만 명 정도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중간에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서 접수만 해놓고 근데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시험 보죠 근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실장님들 중계보조원이라고 하죠 우리 법에서는 실장님들 일하다가 바쁘니까 그냥 원서는 계속 내놓는다고 아쉬우니까 자격증 따려고 근데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특히 다른 일은 몰라도 중계업을 하면서 자격증 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실장하면서는 왜냐면 손님 온다고 하면 한 건 하면 돈이 100만 원 넘는데 그거 한 건 해야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최근 2만 명 이상 합격을 했고요 합격률은 33% 이상이 됩니다 2차 응시자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짐해야 될 거는 예습 복습 지금 안 해도 됩니다 11월 12월은 가볍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앉아있는 것 자체도 처음 공부하면 힘듭니다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외계어 듣는 거하고 똑같다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 완전 지구 사람이 아닌 지구 밖에 행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말들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고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고 암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다 보면 암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암기 과목입니다 거의 전 과목이다 말은 이해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험해 볼 때는 암기를 해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보통 강의하는 분들이 다 암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UBS에서 강의할 때도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공부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전부 이게 항아리가 있으면 전부 다 구멍이 나 있다고 지금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버리고 시험 볼 때까지 안 간다고 암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물기만 안 빠르게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만 듣다가 나중에 한 두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물을 쏟아 부으면 아무리 구멍이 나 있어도 물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다 쏟아 부으면 정력이 낭비돼서 정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힘이 없어 가지고 지쳐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공부를 안 하면 나는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한 말 중에서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모든 수업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미련도 후회도 없이 그래도 떨어지면 그때는 포기하더라도 중간에 너무 정력 낭비해가지고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커리큘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달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지금 다 알아버리면 듣겠어요 재미가 없어 듣기 싫어요 다음 달부터 그럼 모르는 게 하나씩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빈칸을 채워갈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다 삭제됐습니다 사법고시도 나이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사법고시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는 없고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도 딱 다섯 번밖에 못 봅니다 다섯 번 봐도 합격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 못 본다고요? 로스쿨 왜 고시낭인 폐인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10년 20년 고시공부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섯 번 시험 보고 안 되면 포기하세요 더 이상 안 돼요 다섯 번 봐도 안 되는 분은 더 이상 안 돼 제가 시험을 한 열다섯 번 이상 봤거든요 8회 때부터 계속 봤다고요? 지금도 보고 싶은데 왜? 시험 출제 경향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해요 QNET이라고 QNET 들어가 보면 QNET에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입력이 안 돼 입력하면 기아는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지험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다섯 번 밖에 못 봤어요 31번 이미 시험을 실시했는데 왜 30회 시험까지 봤는데 31번 본 이유가 15회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추가 시험을 한 번 봤죠 15회 추가 시험을 한 번 봤고요 시험이 이때까지 31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두 번 있습니다 8회 시험 1995년도 8회 시험이 어려웠고요 근데 9회 시험까지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 잘못 출제해도 거의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해마다 이의신청을 한 문제 이상은 거의 한 문제 이상은 받아주는 경향이 있죠 많이는 물론 안 받아줍니다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만약에 이의신청이 한 문제에 인용되면 1년간 출제위원 들어갈 수 없고요 두 문제에 인용되면 2년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출제위원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물론 출제했던 사람이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다 교수들이니까 대부분 전부 다 부동산학과 교수면 거의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5개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학과 박사가 우리나라에 75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게 안 받아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신청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합격하시라고 65점 이상 그러면 한두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이 전국에 1000명이 넘어요 한 문제 어렵게 내면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합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시 자격이 모든 분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들, 베트남분들, 중국 동포분들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외국인도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 볼 수 있다고요? 단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은 볼 수 있는데 개업하려면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돼요 자격증은 딸 수 있다고 교도소 안에서도 그래서 저한테 직접 얼굴 보고 물으러 오지 마세요 저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봐도 됩니까? 이러면 자꾸 얼굴을 제가 쳐다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러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터넷으로 물어봐야 돼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봐도 되냐 이런 거는 얼굴 안 보고 그래서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시험 못 보는 거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이것도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수능시험 어제 수능시험은 부정행위하면 1년간 시험 못 보거든요 우리는 왜 5년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도 1년으로 해달라 이렇게 국토교부 장관에게 제가 계속 민원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부정행위에서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제가 시험을 부정행위 해봤어요 제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봐서 옆에 사람을 본다고 돌리니까 옆에 감독관이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또 한 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뺏어갈까요 하더라고요 와서 감독관이 네 가져가세요 이랬더니만 아 예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시험은 보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돌려주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감독관이 말하면 너는 에비 에미도 없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감성적으로 이야기되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먹혀요 그러면 거의 다 봐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에비 에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시험만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자꾸 부정행위 해놓고 시험지 해놓고 나가버리면 그 시험만 무효지 5년간 정지는 안 된다고 5년 정지 되려면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약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이러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래서 혹시나 부정행위 하다 적발되면 그냥 그 시험만 무효로 하고 나가버리면 된다고 욕하면서 그냥 나가면 돼 시험보다 보면 별이 별 사람 다 있어 계속 욕하는 사람도 있고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다리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이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꼭 봐야 돼 모의고사 보면서 짜증나는 분이 있어 옆에 시끄럽게 한다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한다고 참아야 돼 실제 시험 가면 더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별이 별 사람 다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어머님이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욕하고 말하면서 텔레비전 보더라고 똑같아요 시험장에 가도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말하면서 시험 보는 사람 있어 이게 무슨 놈이 이렇게 냈냐 막 하면서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막에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모든 상황은 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현업에 나가면 더 힘든 진상 손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수업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헛소리한다 저 인간 뭐 이런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참아야 돼 편안하게 듣기 싫은 이야기 듣는다 저도 어머님 계실 때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거 다 아는데도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아는 걸 듣고 있어야 참아야 합격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시험에도 나오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격 취소되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견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견과자 시험 못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0회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이 42만 5천명입니다 30일에 합격자 발표하지 않아도 42만 명이 넘어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그 중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5천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격증 따신 분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취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취직한 사람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를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원래는 고용신고 해야 되죠 고용하면 그런데 고용신고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추정하건대 거의 부동산에 가면 2명 정도는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이 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돼요 자격증 취득하신 분 중에서 그러면 10만 명이 넘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따지면 42만 명이 넘는 분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분이 10명도 안 됩니다 자격 취소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격 취소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동단속 이런 거 국토부 합동단속 같은 거 하거든요 중개사무소에 빌려준 거 이런 거 단속 원래 단속하러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옵니다 친목회나 협회 이런 데서 문 닫고 도망가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9시 뉴스에 보면 노란 완장 차고 이렇게 문 열라고 보면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어떻게 알고 손님이 올지 단속하러 올지 어떻게 알고 문 다 닫고 도망가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지한 게 없으면 문 닫고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지한 게 없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저도 한 10년 정도 제가 중개업 경험이 있어요 지금 현업에 5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죠 구동산학계는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자산운용 전문인력이기도 한데 그래서 도망 안 가봤거든요 요즘은 제지한 게 없다 생각하고 안 가니까 그냥 컴퓨터 들고 가버리더라고 가서 샅샅이 일주일 동안 갖다 주지도 않더라고 국세청에 가서 다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도 도망가라고 하면 문 닫고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단속을 나왔으면 자기들도 실적을 끈수를 올려야지 나갔는데 보니까 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문책당할 수 있거든요 실컷 단속으로 갔는데 하나도 적발 못하고 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러 간 데는 한 끈수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샅샅이 다 뒤지면 무조건 탈탈 털면 하나는 나온다고 잘못한 게 예를 들면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거든요 그 법정서식에 빈칸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빈칸이 공란이 있으면 도로 몇 미터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빈칸이 있으면 위반이라고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음 이렇게 빈칸을 채워내야 돼 무조건 근데 빈칸이 있는 거 많거든요 가보면 조사하면 그럼 무조건 위반이에요 그게 그래서 단속하러 와도 그냥 시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자격 취소는 안 합니다 근데 욕하고 왜 단속하러 왔냐 하고 욕하고 공무원하고 싸우면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검찰에 고발해요 검찰에 고발하면 자격증 대여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자기 취소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싸움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10만명이 넘다 보니까 싸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 취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옛날에 교통법규 위반하면 스티커 최고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냥 업무증지 최고 낮은 걸로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걸리면 업무증지 뭐 1개월이거든요 최고 낮은 게 1개월이면 2분의 1 감경하면 15일 업무증지만 당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가태료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차라리 하나 끊어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 싸움만 안 하면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만명은 넘어요 10만명 중에 약 20%는 남의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이 훨씬 준 게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무섭기 때문에 불법행위하기 힘들죠 법대로 하면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현업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일부러 단속하러 나갈 때 도망가라고 알려주고 가고 그래서 자격 취소는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정부 정책이 실패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단속 안다고 문 닫고 도망가라고 하고 왜냐하면 하루만 계약서를 안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거의 없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시험 과목을 다시 한번 보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중에서 1, 2차가 분리되어 있는 시험은 전부 2차는 주관식입니다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사 시험도 2차는 주관식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보니까 지금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2차는 분리해서 다른 날 보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2차는 주관식으로 논문형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도 2차는 16문제가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행정사, 직업상담사 우리 시험보다 더 쉽다고 알려진 시험도 2차는 주관식이에요 그럼 왜 공인중개사는 2차임에도 2차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으로 내냐 하면 사실은 수험생을 위한 배려이기보다는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시자가 만약 30만 명이 접수해가지고 다 시험을 받버리면 그 채점하는데 1년 내 걸리겠죠 한 명이 하려면 그럼 채점위원들 교수들 여러 명 하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다 채점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수원에 있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 중앙가사 내면 전부 기계가 다 채점해요 객관식은 제가 손댈 수도 없어요 봐줄 수도 없어요 다만 주관식만 제가 채점할 수 있어요 주관식은 한 문제밖에 안 내요 스스로 형은 많이 내버리면 채점할 수가 없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채점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2차도 우리 시험은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1차가 관건입니다 1차가 1차가 시험 합격하는 데 당락을 결정한다고요 부동산학개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1차 위주로 하시라고요 11월 12월은 2차는 가급적이면 예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습 복습 모두 그냥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굳이 하고 싶으면 민법 위주로 하시라고 예습 복습하고 싶으면 민법 하나만 하세요 부동산학개론인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이번에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공법이 세 문제 나왔고요 세법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4월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시험에 여덟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민법 두 문제 공법 두 문제 세법 두 문제 공융개사법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분들한테 공융개사법이 나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냥 다 찍더라고요 여덟 문제는 부동산학원론에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신청하는 거 보니까 세법이 시험에 나와서 공법이 시험 범위에 나와서 시험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시험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종합응용과학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위가 뭘 했냐면 저는 공융개사법을 받았어요 공융개사법이 부동산학 박사가 될 수 있냐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부동산 관련되는 공법이 300개가 넘습니다 공법이 3천 개가 넘는 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공법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한 350개 정도 되는데 따라서 뭘 내더라도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출제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 2차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만 하는 분들을 2차 했으면 4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세법 공법을 4문제면 1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 계신 분은 1차만 하면 안 됩니다 직장 다녀가지고 도저히 시간 없으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차만 하는 게 훨씬 불리하다고요 왜냐하면 1차 과목의 2차 문제가 4문제 이상 나오니까 10점 이상 이번에 부동산 학교론의 부동산 공법 해마다 학교론의 부동산 공법이 나왔어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세법도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학교론이 다른 과목하고는 특이하게 다른 과목입니다 다른 건 전부 법 과목인데 이건 학문이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부분 시험에 안 배운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배운 거면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범위가 강범위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론이 한 6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정책이 많이 출제됐죠 현 정부 정책 같은 게 6문제 정도 감정평가가 6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9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래서 한 22문제 정도는 보통 중급 정도가 나오고요 한 9문제 정도는 좀 쉽게 나오고 9문제 정도가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60점만 받으면 되는 합격 시험이에요 100점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올해 시험은 학교론이 어려웠고 민법이 쉬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20년도는 반대로 민법이 어렵고 학교론이 쉬워요 해마다 반대로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는 게 민법이라고 민법 민법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하려면 지금 민법만 하시라고 사람이 리듬을 타야지 일주일 내 공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죠 좀 쉬으면서 해야지 지금부터 밤 12시까지 일주일 내 공부하면 지쳐가지고 두 달만 하면 쓰러져버린다고 나는 아이고 이거 나하고는 안 맞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다고요 가급적이면 공부하지 마시고 이달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꼭 하려면 민법만 하시라고 민법 하나만 부동산 학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후배가 고려대 수학가 나와가지고 남양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학교론 때문에 흐뜨려졌어요 공중개사 시험 학교론 계산하는 거 수학선생님이 다 풀었겠어요 못 풀었겠어요 못 풀었다고요 다 맞았어요 재밌어가지고 또 한 번 풀어보고 세 번이나 풀어봤대요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다 풀고 떨어져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민법 못 풀어가지고 떨어졌다고요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지금 전혀 안 되면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은 지금부터 포기해도 돼요 학교론 계산하는 거 실제 계산하는 거 잘 못 풀어요 아무리 잘하는 분도 시간이 없어 다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계산하는 문제 6문제에서 한 9문제 찍어도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게 감옥이 우리가 오지선다행으로 나와요 다섯 개 보기가 있어요 다섯 개 보기가 다섯 개 보기가 있는데 출제위원들한테 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게 각각 8문제씩 내라고 그래요 1번 8문제 2번 8문제 그게 대체로 맞아요 거의 이게 만약에 1번 7개고 이게 9개일 수는 있지만 틈이 없이 차이는 안 난다고요 그리고 A형 B형 두 개가 있어요 A형하고 B형하고 40문제 중에서 차이 나는 게 10문제 차이 납니다 그럼 A형 100점 맞는 거 그대로 따라 베키면 B형이라도 75점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A형 B형이 완전히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몇 문제만 틀려요 10문제만 마찬가지로 그럼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요 내가 다 풀어놨는데 보니까 지금 3번은 3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많이 있으면 전부 최고 적은 거 이걸 3번을 다 찍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3번은 3개밖에 없고 나머지 1번 2번은 8문제 이상 되어 있다면 이미 체크되어 있는 게 나를 믿어야 되겠죠 나를 안 믿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내가 풀어놓은 걸 다 맞다는 전제하에서 찍어도 찍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옛날에는 이게 가나다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게 1, 2, 3번이 아니고 보기가 가나다라로 나오니까 어떤 분은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찍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찍으면 차라리 하나로 그냥 몰아서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25%는 맞춘다고요 내가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적은 거 그 문제를 3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출제인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각 문학을 8문제씩 맞춰가지고 40문제를 합니다 40문제입니다 출제되는 게 자 민법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요 민법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민법이 모든 법의 원리입니다 민법은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 중심으로 나옵니다 갑이 집을 팔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라한테 했다 갑을 병정 무까지 나오면 힘들어요 시험에 한자 나와요 안 나와요? 한자? 영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갑을 병정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 한자 갑을 병 이거 한자 나오고 영어도 A, B, C, D, E, F 엑스토지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영어 한자도 나옵니다 파레시형까지는 아예 문제 전체가 한자였는데 지금은 중요한 단어는 전부 다 한글로 적고 뒤에 헷갈리는 거는 한자로 가로 안에 적어주는데 요즘은 가로 안에 잘 안 적어주고 그냥 한글로 다 나오더라고요 실제 가로 해가지고 한자를 적어주면 뜻을 더 알기가 쉬운데 그래서 민법이 가장 어렵고 내용이 보통 민법이 어렵냐 공법이 어렵냐 물어보면 공법이 어렵다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한 과목이 전 과목 다 합한 것만큼 돼요 분량이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이 한두 달 해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부터 이게 체계가 있잖아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민법은 한 달 공부했다고 점수가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윤리나 역사나 이런 거는 한두 달만 다 암기해도 점수가 나오죠 2차 과목은 짧은 기간에서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런데 민법은 한두 달 만에 안 되니까 굳이 공부하고 싶으면 지금은 민법만 하시라고 11월 12월은 가장 어려운 게 또 총칙입니다 총칙이라는 게 총체적 규칙 민법이 총칙, 물금법, 계약법, 친족상속법이 있는데 친족상속법까지를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규칙이 총칙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데 총칙부터 공부하죠 그래서 더 어렵다고 민법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법률행위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또 총칙이 그 모든 과목은 다 총칙이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공중개사법도 제 과목도 지금 오늘이 최고래요 오늘이 오늘만 지나면 이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런데 오늘 하는 게 총칙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10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물권 편인데 편의상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되고 채권법 또는 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계약법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민사특별법 물권은 8가지가 있어요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들어만 놓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똑같은 소리 아는 걸 계속 말해도 참아야 되고 모르는 걸 말해도 참아야 돼요 모르는 걸 듣는 게 훨씬 더 참기가 쉽죠 아는 거 참는 거 정말 힘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어머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 리액션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강호동 씨 이런 분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성공하는 게 리액션이거든요 출연자들 왔을 때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액션을 잘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8가지가 있습니다 점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 8가지에서 열 문제 출제돼요 물론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에요 전당포에 시계 막히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게 질권인데 이런 거는 제외되고요 우리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저당권 이런 거 은행에 대출받으면 전부 다 근저당 이런 거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실제 중개업을 하는 데서 필요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역권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실제 지역권 같은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전세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인데 자꾸 민법을 나중에 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계약법은 모든 계약법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5개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5개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 총칙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교환은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하잖아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 많아요? 임대차가 많아요? 매매 많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은 하고 손은 안 되네 입은 움직이고 손은 안 되시네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평균 빅데이터를 통계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건 정도는 했더라고요 평균 매매 10건 했으면 돈 벌겠죠? 아파트 매매만 10건 했으면 만약에 서울에서 한 10억짜리 매매만 10건 양타 친다고 현업에서 단독중개 양쪽에 다 만약에 받으면 900만 원인데 1800만 원씩 10건 받으면 1억 8천 벌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럼 벼락부자 되겠죠 그런데 거의 10건 하면 한 7건 정도는 임대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세가 오히려 더 많아요 원룸 이런 거 월세가 한 5건 이상 돼요 6건 정도 그럼 나머지 전세 한 2건 매매 한 건 되면 많아요 10건 중에서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가 최고 많이 일어나요 최고 많이 실제 일어나는 게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뭐가 많겠어요? 중급을 할 때 주택이 더 많아요 주택은 꼭 살아야 되니까 주택임대차가 더 많아요 상가보다는 주택임대차가 현실적으로 많더라고요 상가는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하는 거고 주택은 못 먹고 살아도 살기는 살아야 되죠 무조건 주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보다는 임대차나 매매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사특별법은 그냥 이름만 들어보세요 특별법은 특별법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별법 공화국인데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정합니다 특별히 먼저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임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민기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40문제가 출제되니까 한 문제에 2.5점입니다 그러면 16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과락을 면하려면 40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입니다 80점 더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 과목 40점은 받아야 되니까 20점 보태줄 수 있죠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세요 1차 다 100점 받으면 2차에 보태주냐 안 보태줘요 끝에 2차는 다시 2차만 가지고 계산해요 1차는 2차 볼 수 있는 자격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공부는 100점 받을 것처럼 공부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80점 만점이니까 굳이 100점 받으려고 하다 떨어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스터디 그룹 해서 민법 자기가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한테 100점 받은 것처럼 잘한 거 보이려고 하다가 민법만 하다가 학교론 과락 나와서 떨어졌어요 오히려 배운 분들은 다 합격했는데 스터디 할 때 다른 들은 분들은 다 합격하고 발표하던 분들은 떨어졌어요 발표한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만점이 80점입니다 더 이상 받아 봐야 보태줄 때도 없다 1차는 그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감옥에서 시간 안배를 특히 잘 해야 되고 1차 원래 처음 시험 볼 때는 40문제 40분 만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수험생들이 너무 어렵다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10분을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 봅니다 40문제를 50분 동안 그래도 실제로는 40분 안에 다 풀어야 되겠죠 OMR 카드 마킹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이 차를 한 번에 다 봤었거든요 세 감옥을 그럼 120문제를 한 번에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에 따라서 자꾸 말해요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손만 덜덜덜덜 떨리고 제가 옆에 여자분이 시험 보고 있었는데 손만 이렇게 들고 마킹을 못하더라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잡아줬지만 지금은 잡아주다가는 감옥 가요 잘못하다가는 잡아주도 못해 이제는 떨든 말든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요 실제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돼 그래야만 되고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풀었으면 1번 그대로 체크해요 그냥 왜냐하면 한 문제 밀려가지고 나중에 떨어지고 이런 분들 많아요 중간에 모르는 거 나눠 놓고 체크할 때 모르는 거 비워놔야 되는데 거기다 밀려가지고 체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한두 명 그런 분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문제 풀고 체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적성에 안 맞으면 최소한 한 감옥 풀고 체크해놓고 그 다음 감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분 남았다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체크도 안 되고 문제도 못 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불안만 하고 시간만 가요 자 2차 감옥이 이제 2차 감옥 중에서 최고 먼저 보는 감옥이 제가 맡은 감옥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인데 그 시험 감옥에 적혀져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그거와 달리 공인중개사법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2차 감옥 중에서는 이게 전략 감옥입니다 이게 제가 맡은 이 감옥이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2차 감옥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감옥이 없어요 그래서 고득점 받아야 된다 효자 감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많이 올리셔요 다른 사람은 효자 감옥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나한테만 짜증나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런 말을 중간에 많이 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저도 애를 키우면서 아들을 맨날 때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때리려고 하니까 손잡으면서 왜 때리는데요 이러면서 딱 잡더라고 저보다 힘이 세더라고 그래서 못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 세상이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식 키워보니까 무섭더라고 세상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야 된다고 효자를 만들어야 돼 자꾸 칭찬하고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감옥보다 점수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여기 있는 그 두 장례들인 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으니까 애용은 굉장히 적어요 공법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법 조문이 한 3천 개가 넘는다면 이건 다 조문 다 합해봐야 300개 조문도 안 돼요 법 조문이 공중개사법 법령은 119개 조문밖에 안 돼요 거기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매수신청 대리 규칙까지 다 해도 300개도 안 되니까 공법에 비해서 법 조문수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내용에서 문제를 똑같이 사신 문제 내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토시 하나 가지고 문제를 바꾸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안 속이 보고 영혼이 순수한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자꾸 속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남 몇 번 속이 보면 금방 적응해요 처음에 영혼이 순수할 때는 스트레스 받지만 조금만 지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중개사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0% 정도 출제되고 중개실무가 30% 정도 1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개실무가 많이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중개실무가 좀 더 많이 출제됐어요 올해 공중개사법은 어려운 편이었어요 비교적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거의 다 80점 이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게 크게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전혀 강의 안 하는 건 딱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안 한 게 한 문제 뭐가 나왔냐면 그게 점유가 중개 대상물이 되냐 그냥 점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민법을 공부했으면 다 알 수 있죠 점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거든요 점유가 중개실무가 되냐 이거는 안 된다 시험 판례도 없고 법 전문도 없는데 그냥 해석상 문제인데 이게 하나 제가 강의하진 않았어요 점유가 중개실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하나만 강의하는 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충분히 다른 거와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풀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도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안 배운 게 제가 안 배운 게 네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100점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90%는 적중시킬 수 있도록 당일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완전 쌓여 있는 게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룡의 사법이 만점자가 400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출제는 다 잘렸어요 어떻게 만점이 400명 나오냐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안 배운 것 듣도 보도 못한 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네 문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돼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전 과목도 혼자 다 강의해야 되는데 실무가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게 실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만 듣고 그 프린트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 체크만 하면 돼요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 치고 나중에 지저분해가지고 못 보면 다시 복사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코팅해가지고 내년에 또 바뀌어요 코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코팅해가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1월 달 되면 또 새로 내드려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어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다고요 법률은 개정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내용이 바뀔 수 보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팅은 하지 마시고 함부로 쓰셔도 돼요 또 다음 달에 내드린다고요 계속 두 달마다 새로 강의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와가지고 이거 공부하면 안 돼 또 새로 받아야 돼 자료를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출제됐는데 올해 7문제 출제됐어요 여기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정된 게 옛날에는 프린트에 보면 적어놨어요 옛날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옛날이 아니고 올해까지만 해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했는데 지금은 내년 여러분도 시험 볼 때는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프린트 그냥 35번 한번 찾아만 보면 35번? 35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네 바뀌었어요 35번에 보면 밑줄 치났죠? 바뀌었다고 밑줄 치놓은 거예요 이게 60일 이내 신고하던 게 30일 이내 신고하고 그다음에 해제 신고도 안 해도 됐는데 지금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해야 돼요 이런 게 바뀐 거예요 밑줄 치났죠? 그냥 밑줄만 여러분도 치나요 이거 지금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꾸 법이 다 바뀌었는데 어떤 분들은 옛날 책 지금 3년 전 책까지 공부해도 됩니까? 이런 거 인터넷에서 물어보는 분 있어요 책은 가급적이면 지금 새 책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책과 바뀌려고 하다가 엄청난 기회비용 1억 이상 손해 1억 이상 합격이 하는 어젯이면 1억 이상 손해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못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은 새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책 폐지수다라고 하면 찾아가고 따라다니고 하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책은 새 책으로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룡대사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이 다 대폭 개정됐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60일 이내 신고해버리면 시세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니까 정책을 빨리 펼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이면 빨리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면 그게 맞춰서 조정지역, 투기구, 알지구, 투기지역 이런 규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또 어디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투기구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세가 폭등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걸 빨리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뀐 거예요 자 이 공룡대사법령 및 중개실무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